궁금해 하네, 깨발면 점점 녹아는 스트로베리 그만 I can't shout, 찾아본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당 공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평창올림픽 당시 남측을 방문했던 북측 주요 인사들이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취현진을 만나서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면서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까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레드벨벳 보러 오는지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원래라면 내일 공연에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먼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합동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남측의 단독 공연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 레드벨벳, 저는 최근에야 아이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게 됐는데 국내 예를 들어서 포털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게 화제가 됐었나 봐요. 걸그룹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 오지 않을까? 아니다 등등.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파악하는 정도 김정은 레드벨벳을 보러 올까? 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어떤 혹은 인터넷 게시판의 반응도 아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을 파악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다. 낫다.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레드벨벳에 대한 제가 이해를 높이려고 빨간 맛이 그... 가사를 아까 보셨죠. 가사를 들어봤거든요. 이것은 북한에 갔으니까요. 가사를 좀 들어보려고 하다가 10초만에 깨달았어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내가.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고 제가 듣다가.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되고 너무 낫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됩니다. 최근에. 최근에 왜 북중회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중회담을 예상했던 국내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할 줄 알았던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익숙한 시각만으로 북한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질적 변화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각으로는 게다가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해되고 너무 낫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한 건 해석하는데 굉장히 약하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친북, 종북 이런 금기가 있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 그 선을 벗어났을 때 겪게 되는 어떤 곤란함, 피곤함 또는 어떤 싸워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잘 안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사회적 콤플렉스 안에서만 사고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북한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좋든 나쁘든. 여전히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우리가 금을 그어놓은 안에서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없죠. 자기들 판단에 따라 움직였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친북, 종북 이런 종류의 금기 안에서만 사고하면서 생기는 한계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오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 절실히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에 한 것이 김여정이냐, 최룡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가 김정은이냐. 그런데 그것조차 못 맞추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를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을 지금까지 나는 전혀 다른 파트너로 바라보는 세상에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요즘 나오는 뉴스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몇 개 더 있죠. 네, 방북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3월 30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흐 위원장에게 IOC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북한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보통 국가,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행보겠죠. IOC 위원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또 관련 뉴스가 더 있죠. 네, 뿐만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이어서 북러, 북일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29일 현지 시각인데요.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박러 일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리 외무상의 박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일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때 한반도기, 아이스하키 다닐팀, 평양공원에 대해서 북한 체제 선전이라고 난리쳤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번에 평양공원은 남한 체제 선전이라고 좋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해 주지 않아요. 보수 매체에서도. 저는 항구 전쟁 이후로 한 60년, 70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역사책에 기록될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북중회담이 있었죠. 어제는 평양공연이 있었고. 이달 중순에 미일회담이 있다고 하고요. 아베와 트럼프, 아베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리고 이달 말에 남북회담이 있죠. 네, 가장 하이라이트죠. 다음 달에 북미회담이 있다고 하고, 북일회담도 한다고 하고, 북로회담도 한다고 하고. 가능성이 우선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내면 될 것 같아요, 다. 지금까지의 추세나 속도나 결정으로 보면 남북미회담 얘기 나왔더니 중국에서는 남북미중회담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평화협정 제안했다고요.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세 달 내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다시 저를 포함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재훈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판단이 너무 제한적이었구나.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하간 주변국들이 다 날립니다, 지금. 다 날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각자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우선은 외무상이 가기 때문에요. 그 이후 작업들이 이뤄질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등거리 외교라든가. 소련과 중국을 굉장히 잘 다룬다. 일종의 균형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등거리 외교라고 불렀죠. 구소련하고 군사 관련 협정을 맺고 바로 며칠 있다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이런 식으로 잘했었거든요. 여하간 큰 변화가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남북 미중 평화협장 제안도 했죠. 그렇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북핵 육자회담을 대신할 안보 논의의 틀로 4개국 협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요. 중국 쪽에다가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분쟁은 우리나라 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가 이 사태를 주목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트럼프가 그걸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중국도 그걸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거꾸로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난리예요 난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소식통 인용해서요. 시 주석이 7월 26일 그러니까 한국전쟁 휴전협정 65도를 맞이해서 북한 방문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뉴스가 최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주변 국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방정식이 고차원이 되어가는 거죠. 이전에는 남북 그리고 미국만 껴있다가 거기 중국이 끼고 중국이 끼면 일본이 끼고 싶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남한을 중대자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것 같다면 지금 북한 뒤에 중국이 끼었잖아요. 힘의 균형을 위해서 중국, 일본이 우리가 그러면 미국 뒤에 쓰겠다고 하는 찬스가 일본 쪽에서는 생긴 거나 마찬가지군요. 점점 복잡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러시아하고 만나서 또 반렛을 맞추고. 그런데 중국은 이 가운데 자기가 주도권을 짓고 싶고 트럼프는 그걸 내줄 생각이 없고 복잡합니다. 매교가 이렇게 중요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물론 또 한쪽에서는 그런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해석과 또 한쪽에서는 미국이 언제 그런 약속을 지킨 적이 있냐. 이런 해석과 어려운 굉장한 고차 방정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다격으로 3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양재치 위원은 우선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로 제안했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 요인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요. 양 의원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방하자면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고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나서 비핵화 문제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미세먼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얘기하고 사드 문제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비핵화 문제는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만 자세히 나오네요. 다음 뉴스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타결을 북핵 협상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또다시 걸고 넘어진 건데요. 보름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듯이 말하더니 이번에는 북핵 협상과 엮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게 분명한데 지금 북핵 협상에서 남한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한미 FTA 카드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한이 미국이 볼 때 북한에게 유리한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혹은 유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을 끌어들기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통적인 동맹의 인형 같은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부대는 착각하지 말아주셔야 될 게 과거에는 한미동맹 혹은 이념 또는 오랜 전통적인 우방의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전혀 아닙니다. 보면.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동맹이나 이념이나 오랜 우호적인 관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전혀 눈길도 안 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그런 눈으로 보면 한 번 더 문제는 일본의 이해가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일본이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이해가 미국에 관찰되는 정도가 훨씬 더 미국도 항상 그런 얘기했죠. 훨씬 더 중요한 우방이라고. 트럼프조차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속나를 처음 얘기한 거죠. 과거에는 항상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다고 하다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사실을 폭로한 거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있는 게 항상 보수 정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분단돼서 고착되는 데 한 요인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보니까 자기한테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FTA를 북핵협상 뒤로 미루겠다. 북핵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런 발상을 짜증내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백악관 창모들도 모두 놀랐고요. 외신들도 깜짝 놀라서 제가 각 보도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치 판단이나 동맹 이념 이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 이의 다른 대통령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고 마구잡이로 이익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익만 된다고 이익이 될 거라고만 이해시키면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훨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쉬워졌다. 복잡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뉴스도 많으니까 이제 남북한 문제, 주변국 문제 넘어가서 다른 뉴스 짚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부인인 김유록 여사도 검토했습니다.